보이스피시의 끝판왕 대환대출형입니다 대환대출형이 뭐냐면 기존의 대출이 있지 않냐 이 기존 대출보다 더 싸게 대출할 테니 그러면서 대신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예컨대 제가 손쉽게 예를 들으키게 고객님 이거 여기 땡땡은행인데요 이번에 특판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특판금리요? 어떻게 됐는데요? 이번에 특별히 신용대출인데요 3%로 나왔습니다 아니 3%요? 고객님 혹시 대출 쓰고 있는 거 있으세요? 네 저기 땡땡은행에서 저기 7% 신용대출이라 7%짜리 쓰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번에 갈아타세요 원래 안 되는 건데 고객님만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대신 기존 대출을 갚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그렇죠 기존 대출 갚아야 된다고요? 네 지금 돈을 대출 아까 3천만 원 7%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3천만 원을 우리 은행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직원한테 3천만 원 주시면 됩니다 직접 받으러 와요? 친저도 하시네요 아이고 저희가 고객님 풀서비스라 보십니다 3천만 원 지금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3천만 원 주시면 제가 그 3천만 원 갚고 바로 대환대출로 해가지고 새로운 대출로 바로 3%로 3천만 원 날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3천만 원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입 닦는 거죠 아 그래요?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대출 갚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3천만 원 날려버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이고 연간 3만 명이라니까요 3만 명이요? 엄청 많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5 nein Dad 8 아침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